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Mr.BullBull 좋은 헤어스타일 그냥 워크업 스타일 오늘은 아주 간단한 음식을 먹어볼께요 필리핀 음식을 구매했어요 필리핀에서 구매했어요 에어플레인, 라운드트립 라면, 라면 한국에서 라면을 사용해요 저는 한국인이라서 한국인 라면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저는 라면을 좋아해요 라면, 국물, 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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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밭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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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는 한국인 라면이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말했어요 필리핀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제품은 필리핀의 제품입니다 필리핀의 제품입니다 필리핀의 제품입니다 필리핀의 제품입니다 필리핀의 제품입니다 필리핀의 제품입니다 3분만 기다려주세요 고마인가요 필리핀의 제품입니다 필리핀의 제품입니다 필리핀의 제품입니다 뜨거워 3분만 기다리면서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유튜브 채널이 폭망하고 있다는거 좀 다른 맛이 나는 라면 라면, 라면, 누들, 컵누들 같은 경우에 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맛에 안 맞다는걸 알거든요 대부분 한국사람들이 어디서 새로운 향기가 나긴다 지금 3분 안됐나? 컵라면은 시간이 안됐는데 빨리 막 대충 빨리 먹는 그런 맛이 있거든 음 향 괜찮아요 국물부터 살짝 매운맛은 전혀 없네요 담백한 맛입니다 괜찮아요 라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고기 육수의 라면 굳이 얘기하자면 살짝 일본 스타일 라면과 비슷한거 같아요 한국에서 라면은 일단 매워요 색깔만 봐봐 빨갛잖아 매워 너무 작다 배고픈 먹고 원샷으로 먹게 한국에 설렁탕면 같은게 있어요 컵누들 그 맛이랑 비슷하네 너무 작다 근데 이거 마트 가서 시집하는 사이즈 같은데 맛있습니다 10점 만점에 9점 담백한 일본 스타일의 라면 맛이 나네요 글쎄요 저는 사실 외국 가서 필리핀 스킨의 필리핀 가서 라면 이렇게 컵라면 같은거 볼 때마다 별로 맛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안 먹었거든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 다시 먹어볼 생각이 있어요 맛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아쉬운건 너무 작다 이거지 이걸 넣고 이 사이즈가 좀 큰거 없나 모르겠어요 좀 큰 사이즈로 여기 봉지로 된게 지금 있어요 근데 끓기 귀찮아서 다 이거 먹은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작더라고 볼 땐 제가 요거 한 두개나 세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어우 시원하네 제가 어제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갖고 아 해장 해장국이네 완전히 아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이 한국에서는 새해입니다 New Year Lunar New Year's Day에요 오늘이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미스터 불불이었습니다 This is brand new microphone How is my voice? How is my voice? How is my voice? How is my voice? Yeah